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약철과 보도, 버스 정류장 같은 장소에서 시각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달리 길거리에서 친한 사람을 먼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자 또 다른 기쁨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움직일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이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카메라 두대와 스마트 PC를 이용해 친구 찾기는 물론 아주 간편하게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을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지팡이에 의존한 채 유도블록을 따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간신히 버스나 지하철을 탔던 시각장애인들이 두려움과 불편을 크게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입니다. RFID나 초음파 등을 이용한 기존 기술의 유지 보수나 정확하지 않은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인 셈입니다. 시각장애인용 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정보, 화살표 기호, 문자 등을 인식해서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연영상에서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영상처리 패턴 인식 기술과 신호처리 기술 등이 핵심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도와줄 이 기술은 다른 기술과 융합할 경우 로봇 등 신산업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특허 13건을 추론한 이 기술은 국내 기업의 기술이 이전돼 내년 상반기에는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메라와 태블릿 PC를 이용한 안내 시스템으로 아직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내에는 스마트폰에 연계하여 스마트폰으로 일반적으로 장애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맞춤형 시각정보 안내 시스템. 세상을 보지 못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전국 25만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또 다른 빛을 전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